미안하다, 송몬. 저... 이대로 끝내지 않을래요. 네 말이 맞다면 본인과 맞는 주파수를 가진 인간. 그만큼 악한 인간에게 옮겨갔을 거야. 뭐야? 살아있었던 거야? 신명이 지금 어딨어? 뭐? 어딨냐고! 사람들의 희생이 늘고 있어요. 뭐든 해보자. 최대한 빨리 잡아야 돼요. 더 강해지기 전에. 백만 분의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? 우리가 전부 구할 수 있어요.